7분가량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다. 지민씨 그 3살만 그리다 끝낼 거에요. 네. 좋네요. 오로지 컬러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건데, 퍼플. 바로. 와, 보컬이네요. 점프 수트. 세봉이네. 퍼플 점프 수트고요. 굉장히 이펙트가 많아요. 끼는 순간 인사가 됩니다. 근데 좀 비싸요. 정신, 몸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네. 몸 좀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일단 등빨이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가슴에 프리파이어 칼 모양 딱 있고요. 프리파이어. 디테일한 점프 수트의 주름까지. 머리는 옷에 맞는 걸 자연스럽게 껴주시면 되고. 이 끼면 눈이 부쉽니다. 오케이 오케이. 빛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쉽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여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고퀄리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별 다섯 개 드렸습니다. 정국 씨, 죄송합니다. 별을 이만큼 밖에 못 치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4.5개.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5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씨의 그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진짜 색깔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좋고요. 확실히 방탄소년단을 대표하는 예술가. 그린꾼.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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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 거는 분홍천사 공규. 네. 분홍천사 공규라는 작품이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만든 작품이고요. 일단 칼은 이렇게 뿅망치로 변합니다. 전신 쫄쫄이 타이즈. 머리까지 이렇게 둘러싸는 쫄쫄이 타이즈에 선글라스를 씌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턱수염. 턱수염을 세워줬고 이제 뒤에는 이 금가루 이펙트로. 뭔지 아시죠? 오우라 같은. 압니다. 금색 오우라. 거기에 떨어질 때는 날개를 이용해 떨어지는 낙하산 대신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션을 취할 겁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이 날개는 땅에 떨어져서도 유지되게 그 모양만.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거는 눈에 띄는 스타일이고요. 싫어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것만은 절대 노. 아니 이게 제일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좋아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점 만점에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5점 만점이요? 네.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띠리딩.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영 보면서 보스 몹이 생각이 났어요. 아 보스 몹이 아니요. 많은 유저들이 사랑하는 그런 코스튬입니다.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보스 몹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10.1. 아니 저게 되게 오래된 올드 유저분들이 진짜 더 이상 코스튬 할 게 없어서 하는 약간 그런 룰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시작하는, 초기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옷 많이 입습니다. 완전 오래된. 아니 이런 건 저도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즐겨요. 저런 룩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코스튬 분들이 많아요. 태형 씨 별 1개예요? 아. 곱하기 4 써져 있는데? 곱하기 4 있습니다. 별 4개입니다. 뷔 별 4개입니다. 저도 4개입니다. 저도 4개입니다. 저는 이제 부르기 때문에 별가 없어요. 네. 서핑 타입이구나. 맨몸에 이제 수영 바지, 그 다음에 수영 모자. 복근이 좋네. 대신 그 뒤에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와서. 아. 약간 수영장 국가대표가 이제 잡혀온 듯한 약간 이 필드로. 어. 좀 그런 좀 뭔가 좀 상큼한. 어? 뒤에 하트는 뭔가요? 하트는 이제 서핑 보드를 뒤에 매고 있는데. 아 서핑 보드구나. 서핑 보드 뒤에서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가면서 이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 뭔가 맨몸일수록 방어력이 원래 올라가는 게 공룰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굉장히 강력한 HP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맘에 듭니다. 네.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한여름 한정 코스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자.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시원해 보이고.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 3개 반 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3개 반입니다. 저는 그 서핑 보드, 서핑 보드 자체를 좋아합니다. 아하. 네 그 보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보드 맨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해서. 맞아 맞아. 되게 시원해 보이기도 해서. 저는 맨 처음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 사진은 조금 아쉬웠는데. 이 설명. 이 뒤에 파도가 출렁인다. 파도 이펙트를 보여줄까. 야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캐릭터 뒤에 파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오 멋있다. 자 제이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똑같은 것만은 절대 노입니다. 저는 아까 게임을 해보니까. 각각의 그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로. 패션 디자이너. 어. 그리고 뭐 이제 게임답게. 이 흘렁이는 머리. 실버 머리를 좀 표현을 해봤고. 여기에 이렇게. 뭐냐. 날개도 부착을 해봤습니다. 신발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크 수트에. 포인트적인 부분의 요소를 줬고요. 벨트도 BTS 벨트입니다. 방탄. 방탄소년단이 제작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약간. 경공 쓸 것 같은데. 또 넣어봤고요. 체크 자켓이네요. 네네.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는. 이 모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스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샴푸 광고 같긴 한데. 오 예. 예. 그리고 선글라스 싹. 와. 그리고 넷클래스 앤 뭐 이거 파티 뭐 여러가지. 예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저는 BTS가 들어가기 때문에 4점 드렸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케이. 저는 사실 그동안 FPS에 찾아볼 수 없었던 캐릭터가 아닌가. 네. 4점 5점 드렸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참신한 캐릭터 아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5점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옷을 입고 우승을 한다? 그럼 진짜 실력자. 너무 튀어. 저는 4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네요. 가만히 있을 때도 날리는 거는 좀. 뭔가 웃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중에 가장 뭔가 패션으로써. 그렇죠. 보여줄 만한 뭔가 성공적인 작품이 아닌가. 오 예.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게임하면서 아까 재협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입고 있었던 옷이 뭐였죠? 옷님이. 옷님이 물려주신. 그렇죠. 자연이 주신 옷. 오. 오. 체인을 써 있어요. 체인. 복근도 이거 옷이에요 옷. 오. 약간 파이터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그. 약간 그. 약간 그. 봉인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총은 오른손으로 잡아요. 아 그럼. 왼손을 그냥 거둘뿐. 멋있는데. 멋있지. 왼손은 그냥 주먹. 약간 파이터 같은데. 아 멋있는데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 예쁘네요. 오 이건 약간 내 취향인데. 괜찮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케이. 그냥 별 줍시다 별. 자. 저는. 저는 별 5개 주겠습니다. 저는 별 5개 주겠습니다. 별 5개 주겠습니다. 3개 반 드리겠습니다. 3개 반이요? 좋긴 하지만. 살짝 뭔가 창의성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흔하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3개 드렸습니다. 저 체인 보니까 어렸을 때 제 자전거 도둑이 생각나네요. 아. 트라우마를 자극했네. 아. 아. 지민 씨의. 저는 별 4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뻔하긴 한데. 지민 씨랑 우정이 좀 돈독해서 4개를 드렸습니다. 1개 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5개 했는데 1개 반을 주었습니다. 흐름을 이어갔네요. 흐름을. 감사합니다. 형이. 네. 제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과 제일 싫어하는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집중. 집중. 네. 집중. 참여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집중. 비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개성입니다. 하지만. 뻔한 것만은. 절대 노.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 이글이글. 뭔가 약간. 괜찮은데? 약간 조커 같은데? 멋있다. 보인물 스타일. 좀 센 스타일로. 그리고 이게 뭡니까? 때밀이 장갑 같은데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하면은. 약간 길리 슈트 느낌이구나. 잘 안 보입니다. 약간 길리 슈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오케이. 잘 안 보인다 눈에. 네. 되게 좋은데. 하지만. 너무 길리 슈트로 하면 좀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포인트로 조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눈에는 띄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만관부. 장난합니까 당신. 네? 아 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거 있었으면 다섯 개 드렸을 텐데. 저 별 하나로 다시 바꿔주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자. 아쉬운 게 있습니다. 별 하나로 바꿔주십시오. 갑시다. 하나. 둘. 셋. 네 개 반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세 개 드렸습니다. 다섯 개. 맛있어요. 아니 저는. 그 B씨 옷에 과일들이 그려져 있으면 너무 제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과일. 과일이 안 그려져 있어서. 저 원래 별 하나였거든요. 이 형이 슬픈 눈 하길래 제가 별 네 개로 바꿔줬습니다. 오. 별 하나로 다시 바꿔주세요. 잘했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전원 룩 되게 좋아해요. 약한데 세 보이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유기. 자 저는 예전부터 M.O.P.S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바로 특수부대죠. 그래서 이렇게 딱. 특수부대를. 오. 괜찮은데요? 골반이. 괜찮다. 특수부대로. 아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쓸 것 같아 이거는. 뭐랄까 그 특수매어. 이거 우리가 만든 코스튬인 걸 알아야 될 때 BTS 딱. 괜찮은데요? S.A.S. 오. 저는 수학에 네 개 반 드렸습니다. 저랑 같은 쫄쫄이 취향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쫄쫄이는 아닌데.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네. 세 개 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색칠한 거야. 저 착장. 쪼끔 마음에 듭니다. 저는 특공대. 저는 특공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다섯 개 드렸습니다. 더 맛있게 됩니다. 이유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희한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